이 사람의 특징은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만들었던 박물관이 형 전시회관에 갔는데 거기서 원주민들의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빠진 거예요. 마이클은 고고하게 관심이 많았대요. 그래서 요길들을 직접 가지고 오겠다는 코브를 가지고 퍼프와 내게는 전부 강한 것입니다. 퍼프와 내게는 단체의 원칙적인 문화랑 야만적인 풍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스루마타 원주민들한테는 아직 시계 풍습이 가만히 있었고 그래서 상황과는 가기 어려워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계 관광지로부터 전시회관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공간이 큰 회사들에게 하는 건가요? 이 시계 관광지로부터 전시회관에 있는 박물관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계 관광지로부터 전시회관에 있는 박물관에 있는 공간이 많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